너네 어디가? 이 앞에 재경기도 같이 가? 네? 어떡할래? 예! 다시 좀 있어! 속상한 일도 즐거운 일도 엄마, 많이 아파? 고민할 일도 많은 9살 꽃이 다 피었으니까 엄마 오는 거야? 아니, 안 올 것 같아 좀 멀긴 하던데 그냥 우리 아빠한테 데려다주러 가볼까? 그럼 절대 못 간다? 어른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할걸? 첫 여행을 떠나다 잘 따라와! 너 어디 가? 엄마가 이 곡 보면 나 생각났나고 해서 이 곡 갖다 주려고 올봄 최고의 감동과 위로 이거 붙이면 아픈 데 살았는데, 엄마 엄마, 나 보고 싶었어? 응, 보고 싶었어 고마워 엄마, 잘 보살펴주소 행복해야 돼 아이들은 즐겁다 5월 대개봉 도망 culmin